오늘 야심한 밤에 일어난 뺑소니 사고 이후 사진에 찍힌 이상한 형체 그리고 이들을 위협하는 정체불명의 여자 대체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NK 콘텐츠가 선정한 이달의 영화 NK픽 첫 달부터 센 걸 픽하셨네요 최근 대한민국에 호러 열풍을 일으켰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화 랑종 태국의 반종 피산다나쿤 감독과 곡성의 나홍진 감독 두 거장이 만나 화제를 일으킨 영화 랑종 반종 피산다나쿤 감독은 랑종을 통해 태국 공포 영화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픽업한 영화는 개봉 후 국제적인 흥행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태국 천재 감독이란 타이틀까지 안겨줬던 그의 데뷔작 바로 영화 셔터입니다 근데 이거 솔직히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불 다 켜놓고 이거 귀 막고 약간 이거 알죠?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거 틈새로 보는 거 그렇게 봤는데도 사실은 지금도 무섭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섭기도 무섭지만 스토리가 그냥 뭐 대충 그냥 깜짝 놀라고 말아라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뭐 업, 인과응보 이런 것도 있고 반전까지 적절히 섞어낸 굉장히 수작이었다 대학 동창 결혼식에 여자친구 제인과 함께 참석한 사진작가 턴 자 즐거운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대로 도망가버리는 두 사람 다음날부터 계속되는 이상한 일들 결국 두 사람은 사고 장소를 다시 찾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고를 낸 사람은 있는데 사고를 당한 사람은 없는 참으로 기묘한 상황 이후 알 수 없는 기운이 주변을 맴불면서 두 사람은 혼란과 공포 속으로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대결과 billing selling 간nelle 나는 넉넉attering 그 firm代ous 눈에 나는 사랑아 나뉘 나는 나는 사기 나는 Warum 나뉘 주온, 검은 물 밑에서 등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공포영화 하면 일본을 떠올렸죠 그러나 2004년 반종 피싼다나쿤 감독의 데뷔작 셔터의 등장으로 우리는 새로이 태국 공포영화라는 장르를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진짜 제 주변에도 태국 공포영화가 진짜 무섭다는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연이어 반종 피싼다나쿤 감독은 샴, 포비아, 피막 등을 선보이며 자신만의 공포 장르를 완성시켰는데요 특히 영화 피막은 태국 영화 최초로 천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전문가를 만나 심령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두 사람 그 말은 잊지 못하는 턴 그러나 그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이라도 왔습니다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정체불명의 여자 가야! 깜찍한 악몽 때문일까요? 집안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인기척 그리고 터널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는 누군가 한편 심령사진이 모두 과학실에서 찍혔다는 사실을 알아낸 제인 과학실로 찾아가지마 왜 거기 귀신이 있다는 걸 알면서 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 영화의 어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 우리가 시작되는... 아무튼 있어요 영화 보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이거 지금 머리 스타일이 영화 주인공 턴 머리 오마저한 겁니다 비슷하지 않나요? 과학실로 찾아간 그녀는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태국과 우리나라의 문화는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한마는 처녀 귀신, 학교를 떠도는 여학생 귀신 등 입에서 입으로 떠도는 괴담 역시 마찬가지죠 영화 셔턴은 우리에겐 이미 익숙한 이 심령사진을 모티브로 하는데요 이런 모티브는 정서가 비슷한 우리나라와도 잘 맞아 공포감을 배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나트레라는 여자를 알아보기 위해 턴의 졸업 앨범을 살펴보는 제인 어? 이 두 사람은 턴과 나트레? 같은 시각 친구가 걱정되어 집으로 찾아간 턴 턴의 결혼식 사진에도 발견된 이상한 형체 가끔 오는 호흡의 인간이 턴의 결혼식 사진을 포함하니까 턴의 결혼식 사진은 배우는 Katrin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두 분 하나 두 분 두 분 앞에서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대신 제인 여인 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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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턴은 그녀에게 나틀에 와 있었던 모든 일을 고백합니다. 친구들을 따라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는 턴과 그런 그의 곁을 지켜주는 제인. 하지만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턴을 위협하는 나틀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사람은 나틀에 고향집을 찾아가는데요. 네? 나틀에가 살아있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두 사람을 괴롭힌 그 여자. 대체 누구죠? 조심스럽게 나틀의 방으로 들어간 턴과 제인.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를 발견하는데. 불교 국가인 태국은 카르마, 즉 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업이란 몸이나 입으로 짓는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뿌린대로 거둔다는 거죠. 반정피싼 단학군 감독이 연출한 공포영화 역시 업과 인과관계를 중요시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공포영화와도 매우 흡사합니다. 두 연인이 나틀에의 고향집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그 진실 너머엔 과연 무엇이 더 남아있을까요? 영화가 너무 무서워서 이 손발이 벌벌벌벌 떨리신다고요? 아직 무서워하긴 이릅니다. 극강의 공포는 바로 지금부터니까요. 영화 랑종을 탄생시킨 반종피싼 단학군 감독의 영화 셔터였습니다.